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러셀이고 야생탐험대 54군데 소속 땀방울부대 일반대원입니다. 혹시 뭐 도움이 필요하신 일 없으십니까? 없어 같이 길을 건너드릴까요? 아니 그럼 같이 마당 지나가는 건요? 아니야 그럼 같이 문 밖으로 나가시면요? 아니야 그럼 무엇이든지 도와드릴게요 난 됐다 니 돈 필요 없어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러셀이고 야생탐험대 54군데 소속 땀방울부대 일반대원입니다. 혹시 뭐 도움이 필요하신 일 없으십니까? 고맙지마 도움 같은 거 필요없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러셀이고 야생탐험대 54군데 소속 땀방울부대 일반대원입니다. 혹시 뭐 도움이 필요하신 일 없으십니까? 없어 같이 길을 건너드릴까요? 아니 그럼 같이 마당 지나가는 건요? 아니야 그럼 같이 문 밖으로 나가시면요? 아니야 그럼 무엇이든지 도와드릴게요 됐다 니 돈 필요 없어 야생탐험대 54군데 소속 땀방울부대 일반대원입니다. 얘야 혹시 뭐 도움이 필요하신 일 없으십니까? 고맙지만 도움 같은 건 필요없다 ftppp 아우 ㅋㅋㅋㅋ 그 미신반로 얼굴로 아 appropriately 이었습니다. 요 턴 너 어 어 eso 엘 어